이제 국민이 이겼으니까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. 시원하시겠죠? 우리 초등학생 대표로 저것들 막갑게 우리도 막갑으러 청와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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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군! 네! 한 번 더! 대한민군! 네! 네! 성이 안 차면 이거 나아갖고 각 벌받을까요?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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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! 준비되세요? 네! 네! 촛불과 붙은거! 청와대! 청와대! 네! 한 번 더! 네! 멋있다! 네! 네! 청와대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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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